자 다시 한번 비껴치기 자 이런 비껴치기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과 상당히 비슷한 진행을 시켰죠 회전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뒤쪽으로 각을 만들어주고 진행을 하는 형태였는데 스롱피아비 선수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민한 두께 자 이거 두께를 맞추는 스롱피아비입니다 그렇죠 두께가 맞는 순간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회전이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공의 짧은 각이 만들어지는데 두께와 회전량의 조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뱅크까지 성공합니다 분위기를 좀 압도하고 있죠 지금도 분리각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득점 스롱피아비 선수 자신감이 그대로 득점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투뱅크 시도라네요 다음 뱅크샷 아하 놓칩니다 다음 뱅크샷 아하 놓칩니다